네 수요예배 오늘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배움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배움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배움의 날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소수의 인원들과 각자의 시어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입니다 열한기상이 진행된 지 이제 3주가 지나고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윗, 아도니아, 솔로몬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사이에 보면 나단도 있고 바세바도 있었지만 주요한 인물로는 다윗, 아도니아, 솔로몬이 있었죠 결국 실패로 끝난 아도니아의 쿠테타, 이 반역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다윗의 선포 또 직위식을 통해서 매듭 지어지게 됩니다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다윗은 이 솔로몬, 자기의 아들이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들려주지요 물론 마지막 말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그가 죽을 즈음 되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통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이만 민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온 삶이 50년이건 70년이건 90년이건 오늘 다윗은 70세에 죽게 되잖아요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배웠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가장 소중한 어떤 가르침들, 배움들을 이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유언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인 게리 인리그라는 분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은 언제나 중요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든 딸에게 남기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든 딸에게 남기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 말은 언제나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자기의 인생에 세계관을 담고 가치관을 담고 모든 것들을 담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유언은 중요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남겨진 그 유가족이라고 할까요? 후손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 세 가지 종류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3위, 2위, 1위가 있습니다 3위는 뭐냐? 재산이 많을 때 하는 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도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유언은 아닌데요 이혼을 한대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이 빌게이츠가 재산만 해도 막 175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이 돈, 보통 이혼하면 그냥 왜 이혼했을까? 무슨 일일까? 힘들겠다 이런 정도로 끝날 텐데 이 온 세간의 관심사는 뭐냐면 저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까? 얼마만큼 갈까? 얼마만큼 나눠갖게 될까? 아무래도 재산이 많게 되면 유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집은 누구에게 땅은 누구에게 주식은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3위로 적어봤어요 자, 2위는 뭔지 아십니까? 2위는 권력이 이항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왕이 유언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왕이를 밀려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위인 이 재산에 대한 거는요 이 재산 때문에, 이 유언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이 등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권력이 이항되는 것은 아예 형제끼리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역대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왕자의 난 아시죠? 자기가 왕위에 그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유지가 받들여지지 않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1위가 남아있습니다 3위는 재산이 많을 때이고 2위는 권력이 이항될 때인데요 저는 1위를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때 여러분,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은요 피튀기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정적인 재원이니까 내가 돈 이만큼 있거든요 내가 가진 포지션이 이만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축복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약속,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더 받을 거야 내가 아버지의 형통을 더 이어받을 거야 하지 않습니다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고 선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 어쩌면 이 경쟁 사회에서는 무언가 앞지르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달려가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물려받았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한다면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집 한 채를 안고 시작하는 곳은 얼마나 큰 유리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재산보다 그런 권력이나 그런 어떤 권한보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그분이 허락하신 약속 그분이 허락해 주실 축복을 이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재산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2절부터 유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가치관을 느꼈습니다 아예 70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 내가 느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들을 이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뭐냐면 유언의 직접적인 내용은 3,4절이지만 2절에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졌던 믿음의 믿음 체계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얘야 솔로몬아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껏 70평생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며 이런 고난 이런 영화 또 견디며 누리며 살아왔는데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이 순리 하늘의 순리 인간이 막 몸보림 쳐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개척 이것도 물론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 여호와 나님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우덕대며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 잘 아시죠 온 세계를 온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에게 정말로 바라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늙지 않는 거였어요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남 동료를 보내서 제주도까지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그 진시황은 만 49세에 죽고 맙니다 불로초가 없을 뿐더러 인간은 결국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한나라의 임금이었고 주변의 모든 세력들조차 감히 넘보지 못하는 태평성대를 이룬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 앞에 놓여있는 지금 즉시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죽기 직전만이 아닙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그 아들 바세바와 동치마여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날 갑자기 여호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아들이 아프니까 사랑하는 이제 새로 아지한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아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금식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가가지고 임금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됐다 난 하나님 앞에 나갈 거다 건드리지 마라 먹을 거 치워라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요 일주일을 금식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신하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에도 다위당이 너무너무 심신이 고달파 보였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병나가지고 그냥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눈치챈 거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초췌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금식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온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그러시더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는 준비 안 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할까 생각하였건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라고 얘기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신학, 철학, 믿음, 체계, 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인류 역사상 늘 철학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죽음 이후엔 뭐가 있을까 죽음은 어떤 것일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는 내가 그를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9장 27절 히브리서인데요 같이 한번 아래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 다윗은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하늘의 순리입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믿음책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만주치기도 하죠 아픈 일들 고난이 되는 일들 아픈 일들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나는 일들 많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계획하심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첫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다윗의 유언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표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창조세계의 질서에 대한 거였어요 이 원리는 순응해야 할 원리입니다 보편 원리고요 예를 들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런 게 되겠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섭리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은 하늘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자연 만물을 이런 질서 가운데로 다스리시는구나 가만히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이단들이 많아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얘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하늘의 순리 땅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이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에 순응하는 창조주의 질서를 바르게 알고 순응하는 존중하고 따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언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보시고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다 성경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인스트림이랄까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뭐냐면 말씀, 순종,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위당이 왕위를 물려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계자에게 하는 그런 유언이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제 그 후계자의 자리를 받게 된 이 여우수와 두려워서 떨고 있고 이 가난한 땅을 어찌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흡족해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여우수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7절, 8절이죠 여우수와 1장 7절, 8절 두려워 떠는 여우수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색깔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노란색은 말씀입니다 결국 여와의 명령, 모세의 율법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이 율법책 모두 다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초록색은 뭐예요? 순종이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형통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죽었을 때의 여우수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함에 들려주었던 이 두 개의 메시지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토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래서 우리 신학을 아는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사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것이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말씀, 순종, 형통입니다 여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장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본문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죽어가는 그 즈음에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그 귀중한 원리를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원리입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창조 세계의 질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자, 창조 세계의 질서는 순응해야 할 원리였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 우리는 그걸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귀로 듣고 순응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달라요 자,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창조 세계의 질서는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될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단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예요 축복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원리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 옆 동네에 있었던 불레사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암몬족속, 모합족속, 수많은 이방족속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명령이자 그런 약속이자 그런 원리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해야 할 원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형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매일 새벽에 와서 축복을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뭐 앞날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많은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는데요 그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분명한 부름 그 율법책 그 주님의 뜻 그곳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형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흥이 생기면 아직 왕 생기기 전이잖아요 아직 출애급도 다 완성되지 않을 때 가나한당도 들어가기 전인 출애급기 모든 것이 끝나기 전인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거기 보면 처와 아내와 이렇게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취하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은 19절 우리 2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윗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여 아냐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고요 다윗은 이 신명기 말씀 이미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왕에게 주어졌던 분명한 부름 무엇입니까? 율법책의 등사본 이 복사된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거잖습니까? 그거를 잘 기록해가지고 옆에 두라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말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되면 교만하지 않고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경통을 주고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럼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시편을 보면 여우와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는 시편들이 많아요 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마음속에 새겼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나아갔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 양치기 양떼를 몰던 그 양치기 소년의 인생에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는 여우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에 7월, 8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외 사람들이 받아 적고 옆에 두라고 했어요 야, 그거 보니까 필사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2020 말동모를 통해서 암송도 해보고 쓰기도 해보고 읽기도 해보고 말씀도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듣기도 해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본당에서는 장로님들, 교육자들 중심으로만 있으니까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젊은 가정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자녀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들이 있으면 성경 필사 시키세요 방학 때 뭐 합니까? 학원만 주구장창 보내지 말고 이 아이에게 야 오늘 에베소서 1장 쓰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요즘에 맛있는 걸로는 별로 유혹이 안 되죠 게임 한 시간 시켜줄게 악의 구렁텅이 같아 보일지라도 혹시 아이들이 게임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한다면 달콤한 것을 제시해서라도 말씀 필사에 한 번 좀 도닥여 주십시오 도전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왜 내가 이것을 써야 되는지 몰라도요 한 자 한 자 쓰다 보면 한 자 한 자 읽다 보면 한 자 한 자 그것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들어오게 되는 역사 경험한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방학 내내 열심히 학원 다녀서 성적 올려라 여기에 너무 메이지 말고 하루에 30분만 써도요 한 장씩 쓸 수 있어요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남은 8월 한 달 동안 옥중서신 잘 완사해서 완료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시는 것 좋지요 권력과 여러가지 많은 위치 포지션들 물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있다면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많고 이 널빠란 궁궐도 이 땅들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관심 없어요 여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들고 승리하면 된다 그것만 붙들고 순종하면 된다 형통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사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될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서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온 세계 인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사절 말씀은요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이에요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제가 일부러 좀 알아듣기 쉽게 방금 읽은 본문에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있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반드시 이거 이루어질 줄로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세 번째 마무리 유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힘이 공통적으로 셌나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머리가 좋았나요? 공통적으로 마음이 담대하고 용감했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겁쟁이였고 어떤 사람은 무식했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잘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기두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담대해지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다면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믿어 고백하며 아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승리가 있더라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뭐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게 해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꿈 꿈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꿈이었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노예로 있고 죄수로 있고 억울한 십수년의 세월 동안 그 꿈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갈렙이 있습니다 40대에 저 가난한 땅 정탐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험담해가지고 무산된 그래서 40년 동안 방랑한 이후에 이제 가난한 땅 진격해 들어갔는데요 내가 회불한 땅을 보면서 너무 저기에 거인들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우수아 당신 알죠? 여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어쩌면 좀 겁도 있었고 어쩌면 좀 도덕적인 흠결도 있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신약은요? 신약은 통체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초대교에 얼마나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어쩌면 출애굽 시절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보다 바벨론 포로 시절 참 힘겹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시절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초대교야말로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무엇 믿고 무엇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까?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조금 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에라 7장 역대상 17장 동일한 이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소금 언약 다윗 언약 그 중에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약속입니다 저기 세상에서 말하는 보증서고 뭐 이런 약속 말고 그런 거는 지키다가도 안 지켜지고 안 지키면 혼나다가도 어떻게 도망가기도 하고 사기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불변하는 약속 그래서 별명이 소금 언약 변치 않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은 솔로몬 때에 그 뒤에 루오보암 그 뒤에 왕들이 이어지는데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사울 왕에게서 내가 은혜를 빼앗아서 그 왕위를 너에게 준 것처럼 너네 자녀들이 혹시 말 안 듣는다고 내가 그거 딴 데 뺏어주지 않을 거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들을 매를 쳐서라도 너의 왕위는 끝까지 이어지게 해줄게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 아들 솔로몬 계속 이어질 내 후손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런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얻어맞기 전에 여와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평통의 길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된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 갈 거야 한 게 창조세계의 질서였죠 순응해야 될 원리였습니다 자, 오른쪽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해야 할 원리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라는 보편적 원리가 있었죠 그쵸? 조금 전에 나눴던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약속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 조금 전에 보편적인 원리는 모든 그리스오인들 모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름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형통할 거야 이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나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언약을 마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점을 조금 느끼시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신방을 다니면 이렇게 한 번 다니면 열다섯 가정 이렇게 다닐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방대원들이요 어떤 분들은 달게 기쁜 마음으로 다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침부터 오늘 죽었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표정 보면 딱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자 오늘 열다섯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요 열다섯 개의 메시지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세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말씀도 됩니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풍성하게 나눠지는 약속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왠지 오늘 하루 아, 오늘 하루 고생하겠다 했던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 나는 오늘 열다섯 개의 말씀을 먹는구나 몇 개 졸면 열 개는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대원들 뭐 이렇게 좀 기 살려주려고 그냥 거짓 부롱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에나 선포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귓가에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지금은 모든 세계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은 재밌나 안 재밌나 보자 내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보자 새로운 인사이트나 깨달음이 있나 없나 보자 이런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으시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명한 번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다윗의 유언2입니다 그 뒤에 있는 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또 중요하죠 여기서 다윗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세계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이 땅에 나타나고 구현될 것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순리에 순응하는 것 그리고 여완이 주신 그 약속 모세의 율법책 내게 주신 소금 언약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기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이야기 다윗의 세계관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인물 없으시던가요? 저는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죠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품으신 그 뜻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아들 예수는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하늘과 땅의 매개체 연결고리로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내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 그대로 듣고 그냥 어 그러네 그러네 고개만 끄덕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열망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아멘 한 번만 외치면 그러면 뭐 말씀 많이 드는 사람이 제일 많이 축복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 말씀 듣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뒤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는 구현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도 그렇죠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인생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 살아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걷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시 마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순리를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삶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주시는 형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과 나의 이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자녀 나의 후손 나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선한 것들이 흘러가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가문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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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껏 그 믿음을 달아 살아가게 해 주셨으면 하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 70평생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영화와 기쁨과 또 영광을 누렸지만 그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곳은 여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그것을 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흥견도 있지만 여호 하나님의 약속만 부술도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간구하며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웃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명성 그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 원약이 이루어지는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실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손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인생 어쩌면 잘 살펴보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던 흠결도 있었던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심령에 새기고 믿음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과도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나의 가정과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세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 귀한 약속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윗슬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렀던 그 아름다운 가문이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취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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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